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1년 4개월의 조사 결과, 국무총리실사나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된 내용은 이런 결론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4대강 조사평가위는 16개의 대형보들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이 발표됐을 때 보의 위치는 대훈화 사업의 간문 위치와 수가 비슷해서 사실상 대훈화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의 위치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훈화 당시의 어떤 계획이 4대강 사업으로 실현되는 이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조사평가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적, 기술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의 정치적 판단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실제 효과는 어떻게 평가됐을까요? 먼저 이명박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가뭄 해소 문제.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활용 가능한 물은 1억 3천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13억 톤의 물을 확보해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던 당초 목표의 10%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11.7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아직은 볼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직접 활용 가능한 한 1억 3천 2백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보설치로 물 흐름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와 둔설에 의한 물이 머무르는 시간, 체류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2013년에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것은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보 6곳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6개 보 4류측 물바지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거대한 웅덩이가 뉴스타파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미 지난 2012년 창령 하만부에서 파이핑 현상이 의심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파이핑 현상은 흙 속에 물이 침투해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래쪽에 모래들이 썰려나가면서 지금 하만부 아래쪽으로는 26에서 7m 정도 되는 수심을 보이고 있는데 조사평가인은 이번 조사에서 창령 하만부에서 파이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달성부, 합천창령부, 백제부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표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의문을 낳았습니다. 파이핑 현상의 가능성이 있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구조적인 구조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떻게 결론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내신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파이핑 현상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보호가 아니라 보호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 안정성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측은 평가위의 이런 발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대항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낸 자료에 사진을 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답변을 그러니까 파이핑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생태 부문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 생물 분야를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 지역에 수달이 있었다면 수달을 배려해주고 삭이 있다면 삭을 어떻게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전거길을 700km인지 만들어 놔놓고 생태통로나 생태축을 고려한 적은 없거든요. 문화관광 레저시설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대강에 참여하는 국민의 비율은 저희 측정에 의하면 0.1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조사평가위가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홍수 예방 부문입니다. 조사위는 사대강 주변 지역에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위 결과 사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당시 사대강 사업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조억씩 매년 넘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4조억이 들어갑니다. 강해에서. 앞으로 치수 사업에 투여하는 예산 저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걸로. 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았지만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고 팩터가 많아서 경제성 분석은 저희 분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사대강 사업 후에도 홍수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사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치수 예산이 더 증가됐다는 것은 결국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허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천에는 오히려 홍수 위험이 더 증가했다는 거고 그리고 사대강 사업 본류 구간은 이미 안전한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확인한 하천정비 예산은 사대강 사업 이후 늘어났습니다. 사업 전인 2008년 3,100억 수준이던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사업이 끝난 2013년에는 사대강 유지보수 예산까지 새로 생겨 6,10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6,180억, 2015년에는 5,900억입니다. 사업 전보다 약 2배의 예산이 하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원장담은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사대강 조사평가위의 예산은 불과 22억 원. 적은 예산으로 인해 꼭 해야 할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고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2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히 수중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분야처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강 조사평가위는 사대강 사업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는데 이 표현을 둘러싸고 평가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가 돼가지고 일정 부분을 넣는 문제를 놓고 표현에 놓고 상당히 우리가 격렬을 보았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발표 이전에 위원들에 대한 입단속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상당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위원회하고 인터뷰 창고는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사위가 사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미리 파악한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냈고 이를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시행한 첫 사대강 검증 조사위는 부분적이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애써 긍정적인 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조사위에 조사결과야말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반박에 직면했습니다. 뭘 평가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국토부가 주는 자료, 수당공사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부실한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